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방송 여름 시작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어쩌면 이렇게 다 잘하는지 보면 오늘 조선일보의 사슬이 누구나 아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놓고 여당이 40일째 백서공방을 하고 있다. 저는 참 궁금한데 조선일보가 부정선거를 덮어가지고 이득이 뭔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조선일보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광고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광고 수입이 있으려면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가 쑥쑥 성장하고 나라가 잘 돼야 그래야 광고 수입도 늘 건데 왜 이렇게 조선일보가 선거 사기 문제를 덮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조선일보 차원에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조선일보가 그냥 사슬만 쓰면 그냥 선거 부정 문제를 완전히 덮는 쪽으로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게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아주 새로운 시대에 사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되면 숨이 탁탁 막히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니까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이 여러분 짐승하고 달리 판단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아침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선거에 관해서는 모두 다 다 거짓말쟁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총선 찬패의 가장 큰 원인이 윤 대통령의 오망과 불통의 국정 운영이었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덮는데 왜 열심히인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여러분들 뿌리는 광고비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도 이렇게 악착같이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나서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 걸수논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찬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만 나오면 총선 찬패는 윤 대통령의 소통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 문제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과 수직적 당정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과 달리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글을 써온 사람이지만 글을 쓸 때 뭔가를 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약간 우회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닥치고 선거를 그냥 다 덮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그냥 후기 조선 사람들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근대 교육이나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과적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뭔지 그 사고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조선의 사슬을 쓰고 칼럼을 쓰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런 거짓말을 천년급스럽게 할 수 있을까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보지 않고 특정인에게 책임을 씌우거나 차기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줄이는 의도로 흘렀은 백설을 발간한 것은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은 2020년 4.15 총선 패배 직후에도 208페이지 백설을 냈다. 퇴양적 보수 이미지와 중도층 외연 확장 실패. 공천 논란과 전략 부재가 패배 번위에 났다. 전부를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조선의부의 사슬이 2020년 총선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해서도 전부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기가 찬 거죠 정말 그 밑에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동조를 하고 몇 사람이 뭡니까 항의를 했더군요 참패의 원인은 부정선거인 줄 모르는 국힘 정신 차려라 뻔한 걸 가지고 희한한 소리 다 내 모두가 부정선거잖아 부정선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도 신문사니까 구독자가 있어야 될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거짓말을 참말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면 누구나 아는 것은 사전투표 부정에 의한 패배라는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전문가들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의 식자층들은 약속이라도 한듯이 일치함을 구하고 있는데 참으로 기이하고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눈뜬 봉사들인지 아니면 귀먹으리 늘인지 안타깝다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안타까운 수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아무도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은 그럼 조선일보의 이익이 뭐가 있냐 이야기죠 이렇게 선거 사기를 다 덮어가지고 나라가 북한 선거처럼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선이 이득이 뭐가 있냐 조선일보가 무슨 이득이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런 이거조차 하나 여러분들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조선일보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조선일보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일 차이가 이렇게 두 개의 종모양 분포를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선일보에 이른들 그런 논설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 중견기자 이상일 건데 이 사람들이 이것조차 이름도 하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을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키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야기죠 더불어 민주당의 표를 왕창 집어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국힘당에서 절반을 빼앗아가지고 민주당에게 표를 더해준 것처럼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공리이지 않습니까 통계학 공리 증명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수학 공리처럼 통계학 공리이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정말 제가 아침부터 지나치게 낙담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지만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가버렸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제야 h님이 여러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의 전국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3405개 더불어 민주당이 후보를 여러분 내지 않았던 지역을 빼고 3405개의 은면동의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전부가 다 불러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뭘 뜻한 겁니까 3405개의 은면동의 전부 다 더불당 후보에게 유령 사전 투표지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의 425개의 은면동 한 곳도 이런 예외 값이 전부가 다 더불당의 여러분들 13.16%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여러분 이게 부산 직갈시입니다 부산 직갈시 193개 은면동의 전부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 풀렸습니다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599개 은면동에서 한 곳도 예외 없이 전부가 다 플러스 값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천 한 백 몇 개 될 겁니다 인천광역시 전부가 다 플러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 가운데서 다 압권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선일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까 이 칼럼을 쓰신 분이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자식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관심이 없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도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이런 나라를 미국이 지켜주겠습니까 아니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나라가 침략을 당해 가지고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보시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도 사람 사는 데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나라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다 숙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걸 보고도 이걸 보고도 침묵하고 여러분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떠드는 조선일보 사설을 보게 되면 이 나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의지가 전혀 없구나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들 뭐죠 그냥 시시콜콜한 가시배 다 눈이 가려 가지고 썩가래가 썩는 줄도 모르고 지배 이름 대들부가 썩어 이러면 덜 허물어지는 것도 모르고 기가 찬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